아가씨들이 지금은 한 50년대다 보니까 전부 다 할머니 되셔가지고 손주나가지고 손주보느라고 허리 휘죠 저희 마누라도 그래요 손주보느라고 기운 없어가지고 저절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아가씨들이 좋아했던 곡 작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? 작별 아시는 분은 거의 다 75세 이상입니다 작별 보내드리겠습니다 떠나려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나요 내 마음 남김없이 받지 사랑하는 이 노래 헤어지는 당신을 바라보며 할 말 다시 또 만날 날까지 사랑했지 말고 그 언젠가 돌아온 그날까지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을까 나 사랑하는 맘 나 사랑하는 맘 여기말고 잘 가고 싶어 잘 가고 싶어 사랑하는 맘 그 언젠가 그 언젠가 돌아온 그날까지 기다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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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움도 있을까 나 사랑하는 맘 여기말고 여기말고 잘 가고 싶어 사랑하는 맘 여기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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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맘 우리